네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기도를 드리고 오늘은 하가다 12장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이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아멘 예 동안 안녕히 계셨죠? 또 며칠간 또 안 좋은 일도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 어린아이가 학대를 받아서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 또 일가족이 삶의 고통을 느껴서 일가족이 또 목숨을 좀 안타깝게 그렇게 또 일이 있었죠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어쨌든 또 세계적으로도 봐서 많은 일들이 참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지는 정말 아버지의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서로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한다면 이런 아픈 일들은 없겠죠 너무도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하나 믿음을 가져보는데 작은 실말이라도 한 번씩 풀어서 그 믿음을 가져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고 전설적인 이야기이고 또 오래된 이야기이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기도 어렵고 판단하기도 어렵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 하가다 이야기를 아무래도 믿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또 해봐요 또 제가 믿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하가다 12장 하느님이 사람의 육체를 창조하신 것은 그 영혼에게 기울인 정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긴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의 영혼은 첫 번째 날에 창조되었다 왜냐하면 영혼은 하느님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이 아니라 실제로는 창조의 첫 번째 작품이 사람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하가다 이야기를 하가다서의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생각하게 됐지만 우리가 창조 때 구약에서는 사람이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 창조되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일곱 번째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만들어진 우리가 가장 먼저 그 대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신비예요 정말 이런 말할 수 없는 계획과 신비스러움이 가득합니다 이 정신 또는 일반적으로 부르듯이 사람의 영혼은 다섯 가지 상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영혼이 밤마다 몸에서 탈출하여 하늘로 올라가 거기 있는 새로운 생명을 그 사람을 위해서 가져오는 것이다 육체는 잠을 통해 다음날의 생명력을 축적한다고 한다 아담의 영혼과 더불어 인류의 모든 영혼이 창조되었다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을 자면 그냥 잠을 자는 것인데 잠잘 동안에 영혼이 떠나서 생명력을 이렇게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신비로운 근데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안 자면 이게 굉장한 고통이거든요 고문이고 잠 안 자고 뭔가 하려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아무나 잠을 안 자고 버티고 이런 경우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잠자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잠을 자기 때문에 다음날 계획을 세워서 하루를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잠을 잠으로써 많은 에너지를 축적하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가 바로 생명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가는 그리고 잠을 많이 자는 사람들도 있죠 잠을 적게 자고 에너지를 축적하면서 또 많은 노력을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이상하게 잠을 많이 자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잠을 아주 많이 자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걸 게을르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는 이유가 그렇게 잠을 자는 이유가 있는 것도 물론 이유가 있겠고 그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남들의 두세 배 정도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는 분들도 있고 또 집중력을 살려가서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면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잠을 많이 잘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신비로운 말이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모든 영혼은 일곱 번째 하늘의 창고에 저장되어 있고 사람의 몸이 탄생할 때마다 필요에 꺼냈습니다 참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창조될 시점에서 이미 영혼은 만들어져 가는 그런 우리가 정액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서 이미 그 정액 안에 그 영혼이 들어간다고 하가다에선 얘기를 해줘요 뒷얘기가 있는데 그걸 왜 제가 지금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낙태를 하잖아요 사실 낙태 저는 반대합니다 근데 반대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낙태가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생기게 되면은 참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또 죄잖아요 그 죄를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해결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게 진실되게 해야죠 진실되게 해야 되고 어쨌든 낙태는 반대예요 참 의사함 이야기를 하면 왜 제가 이 얘기를 먼저 꺼냈는지 아실 겁니다 어쨌든 사람의 몸과 영혼이 결합하는 과정이 이러하다 여인이 임신하면 밤의 천사가 라일라가 하나님 앞에 정자를 가져간다 하나님은 그 정자에게 어떤 사람이 나올지 즉 남자인가 여자인가 강한가 약한가 부자인가 가난한가 아름다한가 추한가 긴가 짧은가 뚱뚱한가 마를 것인가 그리고 다른 모든 성질을 선포한다 다만 경전과 사악함만 사람의 자신에 의해 결정에 맡겨진다 이 경건과 사악함만은 특별한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성산설 선악선을 말할 때 철학을 배울 때 그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듣기 전 또 성경을 접하기 전에는 제 개인적으로 성악설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쩔 때 놀 때 보면 악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또 거짓말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거짓말을 해요 본능적으로 그런 거 봐서는 깨끗하고 물론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악한 부분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성악설을 먼저 주장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길 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났으면 선한 마음으로 태어나고 태어나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되면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왜 이러한 부분에서 사악함과 경건함 그러니까 성과 악을 구분하는 이런 마음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맡기셨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의 뜻에 있는 거죠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도 이 아가다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봐요 자율의 선택의 의지 그 다음 천사가 지적받은 영혼을 데려온다 영혼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나타나자 허리를 굽혀 절하고 바닥에 엎드린다 영혼에 이런 실체가 있습니다 바닥에 엎드리고 허리를 굽히고 그러니까 이미 영혼은 사람과 비슷한 영혼인 것 같아요 틀림없어요 이거는 여기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절을 하고 바닥에 엎드리는 이 모습이 우리가 육은 아니지만 이미 영혼 쪽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 우리가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영이 먼저고 육이 나중에 틀림없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신부님이 나중에 우리가 태어나서 영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영적인 만남 물론 이미 영적으로 만났지만은 달리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처음에는 영적인 만남이 없고 그냥 육으로 태어났지만 나중에 영이 접해서 영이 와서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함을 시작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이미 영적으로 생성되어 가지고 육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 순간 하나님이 이 정자 속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나 영혼은 오 온 세상의 주님 당신이 저를 창조하신 이래 저는 영혼의 집에서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저는 거룩하고 순수하며 당신의 영광의 일부인데 왜 이 불별한 정자 속에 들어가라 하십니까? 라며 안내케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으로 내게 보여질 세상은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세상보다 더 좋을 것이다 더 진보된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인간의 영혼은 진화는 것이다 영혼은 진화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벌써 태초에 이미 계획하신 것은 과학도 그렇고 이런 진보적인 영향이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진보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 진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는데 거기에서 과학도 있고 모두 많은 것들이 접하게 되는데 일단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삶에 있어서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해야 돼요 어쨌든 그리고 네가 창조된 목적은 이 목적을 위한 것이다 라며 영혼을 위로한다 우리가 아담 때는 아버지가 이미 태초에 영혼의 1차적인 그런 영혼을 해서 욕을 만들어서 아담이 나왔지만 그 뒤로는 정자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정자 이전에 우리의 영이 정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신비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아 한번쯤 생각해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한번 깊은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뜬금없이 그냥 우리가 영 육체 그냥 육체로 태어나고 그냥 육체로 즐겁게 살면 그만인 것이 아닌 이미 계획되고 왜 태어났는지를 이미 목적하에 하느님 아버지의 목적하에 우리가 태어났음을 여기 하가다의 이야기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혼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억지로 정자 속으로 들어가고 천사가 그 정자를 여인의 배 속으로 운반한다 영혼이 거기서 떠나지 못하도록 두 천사가 지키고 영혼 스스로의 빛으로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내다본다 천사는 영혼을 데리고 낙원으로 가서 그곳에 사는 경건한 자들을 보여주며 토라의 가르침을 잘 준수하면 너도 이곳에서 살게 될 것이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서 그 반대의 신세가 될 것이라고 사전 교육을 시킨다 그리고 어디서 태어나 어떻게 살아가 어떻게 죽을지도 가르쳐주고 구달 후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쯤이면 천사가 다시 나타나 열린 세상으로 나갈 때가 되었음을 알린다 이미 모든 것이 계획돼 있어요 우리의 삶은 그냥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함부로 우리가 나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난 게 아니잖아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삶에 있어서 안타까운 죽음들이 너무도 많이 보이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어찌 보면 사고로 인한 죽음은 더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절대 사고로 죽음에 일어서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늘 조심해야 되고 이런 목숨, 죽음의, 생명에 관한 이런 삶에 대한 모든 것이 항상 기본, 기준이 돼야 돼요 그 이전에 이미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이 어떻다는 걸 미리 계획해놓고 목적 아예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물론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아주 특별하게 굴지 않는 이상 가난한 이의 삶도 부자인 삶도 비슷해요 다만 그 안에 조금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고통받고 어렵고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가난하고 악한 일을 저지른 자가 회귀하고 그런 이들이 더 천국에 빨리 먼저 가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는 생명의 존경함도 알아야 되지만 그 왜 태어났는지를 그냥 골똘히 이 순간이 뭐지 하고 저도 가끔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저도 어느 순간에 삶에 지쳐서 또 싸우고 기분 나쁘고 마음 아프고 하 이때 이 순간 내가 왜 사는지 이렇게 돌이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교약단 아버지 하나님의 삶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잊어서는 안 돼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선하고 어렵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믿음 속에서 그리고 그런 영혼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이미 다 알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도 다행스러운 건지도 몰라요 만약에 이걸 알고 삶을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경건한 의미가 어디 있겠고 악한 의미가 왜 있겠습니까 우린 경건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의로워야 됩니다 어쨌든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행하면 너희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분명히 낙원에 갈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에 나가기 싫어하는 영혼을 다시 한번 주의를 주고 영혼의 빛을 끄고 억지로 밀어내는 바깥세상으로 나가게 억지로 밀어내 바깥세상으로 나가게 합니다 어린 애는 즉시 영혼을 보고 배운 것을 모두 망각하고 울면서 세상에 나옵니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이미 태어났을 때 소리를 막 지르고 막 울면서 태어나죠 그 순간은 이제 망각을 하게 되고 우리 살면서도 망각하는 일이 너무 많죠 죄 짓는 일 아 이러면 안되겠다 하고서 어느 순간에 망각하고 죄를 짓고 어느 순간에 망각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는 이런 일을 되풀이합니다 삶 속에도 있어요 우리의 망각이 작용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는 항상 깨워 있어야 돼요 깨워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그게 어쨌든 안전과 휴식의 보금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그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나를 알아보겠냐고 이제 죽을 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 나를 알아보겠냐고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묻습니다 그렇지만 태어날 때와 달리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싫어서 다른 날에 오지 왜 지금 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통곡을 하면 그 울음소리가 세상 끝에서 저 끝까지 울려 퍼지지만 수탁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천사에게 언제나 이 세상으로 억지로 내보내더니 이제 와서 다시 이 세상에서 데리고 가느냐고 불평을 하면 너는 내 뜻과 달리 창조되었고 네 뜻과 다르게 태어나고 네 뜻과 다르게 죽을 것이라고 알려주지 않았냐고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네 뜻과 다르게 그분 앞에서 평가받게 된다고 일러줍니다 참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게 돼요 죽음으로써 그 심판 안에 우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12장을 마무리하고 아주 내용이 참 신비하죠 이 얘기를 수많은 시간을 거쳐서 서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이 즐겁고 재밌을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많은 이들이 이런 하가다 이야기를 접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믿음을 가져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태어남에 있어서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목적에 의해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아픈 일도 있고 또 어느 누구는 부자로 태어나서 아무 괴로움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이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죽는 날 아버지의 경건함과 사악함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그 뜻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가다 이야기에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절대 잊지 말고 우리가 괜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믿음 속에서 태어났음을 또 영혼 속에서 미리 교획돼서 태어났음을 알고 아무리 육체라도 함부로 하지 말고 이 육체를 영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로마서와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것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아버지 하나님의 것임을 절대 잊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믿음과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옵소서 진실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옵소서 아멘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 형제 자매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기도를 절실하게 드립니다 부디 아버지의 평화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아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엔 13장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